액체의 대표 중자로서 투명하고 맑아서 아름답지 액체는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화학의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용액이라면 녹여 섞일 수 있고 정성이 높으면 느린 흐름을 보여 액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소중한 존재로 떠오르네 화학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면 액체의 신비로움이 느껴져 군자들의 춤과 상호작용이 우리를 매료시키는 걸 알게 돼 핵ände와 함께 그지 visiting 아 이러한 태음의